발견 스타벅스 같애 보이는 카페 발견 시원해 뭐라고 했지? 두번째 코 커피와 컨텐츠 밀크 카페 수원 아 오케이 아érique 찾으러 가필 음 아 아니 으 터뚜스 배추 여름에 찍어서 너도 엄청 잘 구경했어요 이거 먹으면 좋겠어요 올라오는 게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제 더 멀티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저는 집사석 구멍이 저번에 조회한 업그레이드 주무도 방금 päckkor 들 중 이승 그 배마 브랜바이 구멍이 구멍이 갓 퓨 원 아이씨가 나도 나기고 다이씨 되겠지? 안 돼야! 아마 사람들이 다 아이스를 좋아할 게 내가 한국처럼 여름에 아메리카노는 걸어주고 일단 해 걸어주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할 수 있겠거든 태워주고도 따뜻한거 못할거같아 가져가주나? 진동베이 따뜻한 차가 나올거같아 진동베 진동베 진동베인데 직접 갖다줄거 소임이 많이 없어서 도저히가 맞는 색깔이야 어때? 진하고 맛있어 엄청 진하고 맛있습니다 나도 먹어볼게 커피 안좋아하는 사람이 핸도전 오 너무 맛있다 와 친해 친해 언니 얼음이 나한테 요즘 친해 좋다 우리 호텔에 설수도 있어요 뭐 메뉴 덴남스타일 커피 있어 우리 메뉴에 드디어 봐봐 홍차 만든 색깔이야 아침마다 우리 호텔에 있는 홍차 너무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니아니 괜찮은데? 아침마다 아침마다 맛있는거는 너무 영해 진해 어 맛있다 맛있어 이거 프랑이 있어 우리 왜 이 브랜드 안먹어? 한국에선 아 우리 싼거 먹고 두납이 싸서 우리는 프랑스에 자주 쓰이는거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그래? 이건 다른 프랑스가 조금 우리는 우리 침에 있는 맛을 아마 이 타베같이 그리고 프랑스에 좀 먹어봐 맛있는데 나한테 이거 어흑에 맛이 안해 맛있는거 혼자야 근데 이게 얼굴이야? 어흑에야 그래서 근데 그 프랑스마다 다르게 만들지 그 홍차에다가 멜가못 벨트롤이 있으면 그럼 볼게요 잠깐만 이거 사진 찍을게 너무 귀여워 이런 미시즌 미스터 이런 느낌 있잖아 아아 접두시면 안되나 이렇게? 아니아니 이거 꽃이 있어서 이렇게 할까? 그니까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 안맞아서 이렇게 아아 아아 그만 먹어 아다고 이렇게 할까? 아아 네 이거 이거 soda ك 아 그리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